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40페이지 제3절 펌퍼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펌퍼가 24일 때 너무 많이 출제되었죠 펌퍼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뭐 나와도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지하저수제의 물의 양수능력이 1200리트럴 퍼밀 분당 1200리트라는 거죠 높이가 63m 전 양정 해놨습니다 고가수제 양수하고자 한다 그래서 펌프의 요리 60%일 때 펌프의 축마력은 얼마인가 단 여율은 감안하지 않는다 겠죠 그러면 축마력 계산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되죠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물의 단위 중량 1000키로 되겠죠 곱하기 양수량 양수량의 단위가 입방메다 퍼민이죠 자 분당 입방메다로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전 양정 전 양정은 미터로 그래서 이제 4500의 곱하기 효율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양수량의 단위를 맞추어 줘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200리터니까 물은 1입방메다가 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죠 그렇게 어 어 1점이 무엇이다 입방메다 퍼민이 되는 거죠 1200 세제곱미터 퍼민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1200리터를 분당 1200리터 했잖아요 그래서 1200리터 퍼민을 어 단위를 여기다 맞춰 줘야 되죠 1.2로 대입하시면 된다 그러면 물의 단위 중량 1000킬로 에다가 양수량 1.2 곱하기 전 양정 63 에다가 4500 곱하기 효율이 60% 이니까 0.6 이죠 100% 가 1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나누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28 마력 개념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요거죠 요 어 대입을 하는 것을 좀 혼돈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자 곱과 수조 방식의 양수 펌프의 전 양정이 50m 이고 시간당 32방메다 양수할 때 펌프의 축동력은 양 몇 킬로 왔던가 그래서 이제 축동력 구하는 문제죠 축동력 그래서 이제 축동력도 통일 하죠 물의 단위 중량 천에다가 단위 중량에다가 곱하기 양수량 그래서 양수량을 단위만 명심하시면 되요 단위 단위를 아 그래서 천 양정 에다가 곱하기 어 축동력 6,120 이죠 곱하기 효율 곱해서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러면 아 물의 단위 중량 천 에다가 어 양수량을 맞 단위를 맞추어 주셔야 되요 그래서 시간당 이자 시간당 32방메다니까 그러면 어 분당이니까 1시간에 60분 이죠 그러면 30 나누기 60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0.5 되겠네요 그리고 어 이제 양정 전 양정이 50매정 50 에다가 자 6,120 곱하기 효율 현재 60% 0.6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으로 나오죠 뭐 6.8킬로와트 정도 나오죠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자 급수설비 양수 펌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 가지고 나옵니다 자 용적형 펌프 에는 뭐 뭐 거기 보시면 뭐 벌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 했다 자 터빈 펌프 어 벌류트 펌프는 어 용적형 펌프가 아니죠 뭐 용적형 펌프는 힘들 피톤 펌프나 플런지 펌프가 용적형 펌프 하고 그래서 터빈 펌프나 어 이제 벌류트 펌프는 왁근 펌프 원심 펌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2번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은 2배가 된다 자 만약에 저항이 전혀 없다 하면 2배가 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직렬로 연결하면 보통 위량이나 양정 둘 다 모두 정가는데 그런데 어 증가 폭은 대관계 저항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양정을 높일 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2배는 안되지만 양정을 높일 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자 펌프의 해전수를 변해서 양수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변속 방식이죠 그리고 대수를 제어해서 하는 방식은 대수를 제어하는 것은 정속 방식이고 3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의 양으로 펌프의 해전수의 반비례한다고 해서 되죠 해전수하고 양수량 유량은 비례 관계가 되었습니다 양정은 제곱의 비례 관계고 축동력은 세제곱의 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공동현상을 방식이고 협임 양정은 높이면 안되죠 낮추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펌프의 실양정 산정시 필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내죠 그럼 이 경우는 협임 양정하고 토출 양정만 합하면 그것이 실양정이 됩니다 그런데 전 양정은 협임 양정 플러스 토출 양정 플러스 맞쌀 손실수도 고려해야 되지만 다른 손실이 주어지면 추가로 더 고려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압력수도나 속도수도 이거 다 고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책 이런 데는 협임 양정 플러스 토출 양정 마찰 손실수도까지만 전 양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펌프 설계할 때는 다른 저항이 주어지면 그것도 고려를 보통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급수 설비에서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공동현상을 방지해서 협임 양정은 낮추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2번 펌프의 전 양정은 회전수의 반비례 관계라 해서 OXX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회전수의 제곱의 비례 관계였죠 양정은 제곱의 비례 관계였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펌프의 양수, 회전수의 제곱의 비례가 아닌 그냥 회전수하고 양수량 유량은 비례 관계였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동일 특성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직렬로 연결하든 병렬로 연결하든 유량 양정 모두 증가는 됩니다 그런데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꼭 2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2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직렬로 연결하면 양정을 늘리는데 유리하고요 그리고 병렬로 연결하면 양수량 유량을 증가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현상 방지 대책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흡입 양정은 최대한 낮춰주시고 흡입간에 구경 크게 해야지 공동현상 캐비티 대신을 방지하시죠 그리고 펌프 인필 해전 속도는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온도 낮추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243페이지에 6번 관련된 것은 다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상이나 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정리를 해두십시오 올해 이렇게 기평으로 언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해가 현상이 이렇게 미연 이런 식으로 해서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기평으로 출제되어 주시니까 잘 정리해두죠 그래서 1번에 전기가 배관 내에서 응축돼서 배관의 곡관부 등에 부딪히면서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다 스팀 해머죠 스팀 해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1번이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만수상태 흐르는 간의 통로를 갑자기 막았을 때 수압의 상승으로 압력파가 간에 왕복하면서 소음 진동이 발생을 하겠죠 이것은 워터의 마흐 숙격작용 개념이 되겠죠 숙격작용 그리고 3번에 상형의 특수의 양정 곡선을 갖는 펌프의 상형 왼쪽 부분에서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 3번이 서징 현상이 됩니다 서징 현상 서징 현상이 발생되면 보통 범포의 진공계나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물의 압력이 그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 전기압보다 낮아질 경우 물이 증발하여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바로 4번이 공동현상입니다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배수수직관 상부로부터 물이 낙하할 경우 순간적으로 진공이 발생해서 드랩 내부에 흡입하는 현상이죠 이것은 바로 유인사이펀 작용 유도라고도 하지만 유도는 잘 사용 안하고 있죠 유인사이펀 작용 그래서 이것을 흡출 작용 또는 흡인 작용이라고도 칭합니다 흡인작용 그래서 이 현상 작용은 우리가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7번에 급수설비의 수질오염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수주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가능한 짧게 하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정체에 의한 수질오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길게 멀리 대각선 방향을 설치해서 우리가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7번 1번 문장이 틀렸어요 짧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크로스컨렉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 그리고 3번에 용전산수의 부식을 방해 배관유는 부식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는가 이런 걸 사용하죠 보통 스텐리스 강간이라든지 스텐리스 강간이나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폴리부틸렌간 형태를 써죠 폴리부틸렌간 그래서 보통 피비간이라고도 하죠 폴리부틸렌 이것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음료수용수조 내면에 칠하는 도료는 수질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수조미 부속품은 내식성재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단수발생시 일시적인 부합으로 인한 배수의 영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의 공간을 두거나 베큰브레이크를 설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세명기라든지 세명기나 아니면 이런 가정용 욕조 있죠 욕조나 싱크대 이런 등은 토수구의 공간을 두는 거예요 토수구의 공간을 두어서 배수의 영유를 방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세정벨벗식 대변기는 이런 세정벨벗식 대변기에 대해서는 바로마다 진공방지기 설치하는 거죠 진공방지기 그래서 버큐또 또는 베큐또 하면 되죠 버큐브레이크 영유 방지기 설치해서 방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8번 급수설비의 수질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먼저 1번에 저수주에 설치된 넘친간 말단에는 철망이죠 뭐 스텐레스 해도 되겠죠 설치해서 벌레 등의 침입을 방지해주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증가하면 어이구 이 물탱크는 염소가 나오는 염소소독물탱크가 되겠죠 보통 잔류염소가 떨어져 감소가 되면서 우리가 오염이 되죠 잔류염소가 있다는 것은 멸균 살균을 했다는 거죠 염소소독을 했기 때문에 잔류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개념은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컨넥션이 이루어지면 오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4번에 세명기는 토수구의 공간을 확보해서 배수의 영유를 방지해주면 되고 5번에 대변기는 버큐브레이크 진공 방지에서 영유를 방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5페이지 9번 문제 보시면 자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나죠 1번에 경도가 높은 물은 기기 내 스케일, 생성미, 부식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주는 게 제까봐요 특히 급탕 쪽에서는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서 경수의 연합법을 통해서 연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죠 그리고 2번에 수주분리는 물의 흐름의 끊김 현상을 수주분리라고 칭합니다 수주분리가 일어나기 쉬운 배관 부분에는 숙격작용이 워터에 화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3번에 급수설비 기구의 사용 목적에 적절한 수압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정 밸브일 때는 0.1MPa 이상의 수압이 필요한 것이고 일반 샤워기는 0.07MPa만큼의 수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4번에 고가 수조 방식에 비해 수도 직결 방식이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죠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듯이 그리고 설비비가 저렴하죠 얘는 물탱크도 필요 없고 펌퍼도 필요 없죠 그래서 설비비가 저렴해지는 겁니다 5번에 펌퍼를 병률로 연결해서 운전대수를 변화시켜서 양수량 및 토출 압력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이 아니라 9번에 5번은 바로 정속이죠 그래서 대수로 제하는 것이 바로 정속 운전 방식 정속 방식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변속 운전 방식은 회전수로 제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은 5번 질문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급수 설비의 수질 오염 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수조는 부식이 적은 스티네스 제의를 사용해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음료수의 배관과 음료수 이외의 배관을 접속시켜서 설비비 효율성이 높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크로스 커넥션을 했다는 거죠 교차 연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염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2번 개념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에 단수 등의 발생기 일시적인 부합에 의해서 배에서 영유가 발생하자 토수구의 공간을 두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세명기나 욕조나 싱크대 같은 데는 토수구의 공간을 두는 방식을 쓰는 거고 대변기의 경우는 진공 방식이 버큰브레이크를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영유 방식이겠죠 그리고 4번에 배관 내의 장시간 물이 흐르면 용전산수의 영향으로 부식이 진행되고 배관전은 부식의 강한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아파트에는 아염독원 강간을 썼어요 그래서 배관에 부식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5번에 저수땡크의 필요 이상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11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강경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구 급수 부하 단위를 이용해서 동시 사용 유량을 갖다가 산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급수 부하 단위를 이용해서 동시 사용 유량을 우리가 산정해야지 우리가 간격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초고층 건물에서 급수압이 최고 사용압 넘치 않도록 급수조링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최고 사용압력 개념이 이거 있죠 뭐 아파트 뭐 아파트나 호텔의 경우는 있죠 호텔 이런 경우는 0.3에서 0.4메가파스칼 이하로 해주면 되죠 이 압력 이하로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사무소 건물일 경우 사무소 일반 건물은 0.4에서 0.5메가파스칼 이하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급수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부위 간통이나 오면마다 미리 슬리버를 묻어도 되죠 슬리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기그루터 고가수주가의 높이 25m일 때 받은 수압이죠 그러면 압력수도 25m가 주어져요 그럼 25 곱하기 얼마? 0.0 이러면 수압이 나온다겠죠 압력수도가 주어지면 곱하기 그러면 0.25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2.5라케스 OXX입니다 5번에 토수구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베큐브레이크를 설치하는 거죠 베큐브레이크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서 배수의 육류를 방지해서 수지로임을 방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먼저 1번에 넘친간은 고가수조 방식 급수설비에서 탱크의 안전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안전장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넘친간을 통해서 넘쳐 흐른 물은 간접배수예요 직접배수가 아닌 간접배수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고청건물에서 급수설비에 존잉하는 이유는 급수압력의 무엇이다? 균등하에 있는 것이죠 균등해 그리고 3번에 하향급수배관 방식은 수리점검이 편리하다 수리점검이 불편한 방식이 되죠 수리점검이 편리한 것은 상향급수방식들이 수리점검이 편리하고 하향급수배관 방식은 수압이 일정하다는 게 그 층에서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급수배관에 에어참버를 설치하는 이유는 워때마 숙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에어참버, 에어참버가 무엇이다? 공기실이죠 공기실, 에어참버를 설치하는 거죠 숙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구를 가까이 설치해 주면 되죠 그리고 5번에 급수배관에 원심력 펌퍼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12번에 옳지 않은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중수급수장치 중수는 하수를 제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중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살수나 세차, 대성위생, 자병수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음료용이나 조리용 세면 이런 걸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도집결 방식은 고가수조 방식보다 시설비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면 유리한 것은 시설비는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수질오염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2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워터야마를 방지해서 유속은 적게 하는 게 좋겠죠 2m세크 이하로 철회중기 이내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4번에 수질오염 방지해서 크로스컨렉션이 되도록 배관 구성하면 이건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컨렉션이 되지 않도록 배관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강균동포에 의한 방법과 마철저항선도의 방법에서 급수배관의 강경결정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거 외에 급수부하 단위 기준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기구연결관에서 강경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서 수격장애 워터해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태가 나옵니다 먼저 벨브 급속히 조작할 때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 그리고 2번 수전의 패킹이나 와셔 등에 손상을 입힐 수 있죠 자 이런 분들이 저게 했습니다 급수조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급수조닝의 목적은 저거죠 급수압력이 균등하고 그리고 숙격작용 방지 그리고 무엇이었습니까 부속분 파손 방지였죠 그러면 숙격작용 워터해마가 생기면 소음이나 진동이 압력파가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소음이나 진동이 생기니까 수전의 패킹이나 와셔 이런 손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겁니다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3번에 급수관 지름을 좁게 해서 수압을 증가하면 숙격작용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죠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완화가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급수관의 강경을 키우는 것이죠 키우거나 수압을 줄여주면 완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숙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실 에어참버를 설치하는 기구류 가까이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유속을 급증지에 의한 충격업에 의해서 우리가 워터해마 숙격작용이 발생이 되겠죠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24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먼저 1번에 기구급수부하단위는 같은 종류의 기구일 경우 공중류이 개인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쉽게 대변기다 대변기 보통 사망해서 공동주대죠 보통 우리가 이런 대변기일 때도 약간 차이가 있죠 대변기일 때 예를 들어서 대변기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에 쓰는 거 있죠 주택에 쓰는 거하고 공중용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공중용하고 대변기는 부하단위 3위에요 대변기 주택에서 그런데 공중용해서 6위에요 커지는 거에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배수부하단위가 크다는 것은 급수도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2번에 벽을 간통하는 배관에 위치는 슬리브를 설치할게요 간통 또는 통과 이런 단어로 하면 슬리버 그리고 3번에 고층 건물에서 급수계통을 조닝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제 조닝은 우리가 고층 건물에서 급수압력에 균등하라든지 습격작용 방지나 부속품 등의 파손 방지 등을 위해서 하였죠 그리고 4번에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펌프에 설치해주는 수조의 수위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게 높게 유지하면 흡입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입량이 높으면 공동현상생이죠 최대한 흡입량을 낮추거나 제로 형태로 해버리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급수의 경도가 높아서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 발생 가능성이 있죠 경도가 높다는 것은 뭐다? 경수죠 경수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스케일 발생 가능성이 높겠죠 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탕에서는 이거를 해주도록 해주면 되죠 그래서 급탕에서는 될 수 있는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서 급수처리 해줘야죠 그래서 경수의 연합법을 써서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공급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6번 문제 보시면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놨죠 이것도 24회 때 문제죠 그래서 24회 때 의외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1번에 급수 펌프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양정은 제곱의 비례니까 4배가 되겠죠 축동력이 3제곱이었죠 뭐 축동력은 8배 되면 맞겠죠 그런데 여기는 양정이니까 제곱의 비례에 관계가 되니까 4배가 되겠죠 그런데 축동력은 3제곱이니까 8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펌프의 양정이 작을 수 없어진 현상 자 그래서 이제 흡입양정이 작다는 때는 무엇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공동현상이죠 흡입양정을 낮추는 것은 흡입양정 빨아올리는 거죠 흡입양정을 낮추는 것은 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죠 공동현상 방지 대책에 해당이 되는 게 써진 현상이 아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펌프의 직송 방식은 정전이 될 경우 비상발전기 없어도 일정의 급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OXX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가 가동돼야 돼요 펌프가 가동 안 되면 이 공급을 할 수가 없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정전시는 급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정전시는 급수가 안 되고 단수시의 경우는 급수가 가능해요 급수 가능한 겁니다 바로 지하 저수조 용량만큼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고청 건물의 급수조닝 방법으로 안전벨브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OXX 안전벨브 사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벨브 사용은 없고요 뭐 중간수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중간수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압력을 줄여주는 가마벨브를 사용하는 거죠 가마벨브 그래서 그리고 펌프로 존을 하는 것은 압력조정펌프가 시작했죠 압력조정펌프가 시작했고요 펌프로 존을 나누는 압력조정펌프가 시작했죠 그리고 혼용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벨브는 없어요 안전벨브의 경우는 자 그리고 5번에 먹먹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된 규제 먹먹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경도는 300을 넘지 않도록 하면 되죠 그래서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급수 펌프 한 대에서 두 대로 병렬 연결하여 운전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렬로 연결하든 직렬로 연결하든 양수량 유량 둘 다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모두 증가하나 증가폭은 배관저항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4번 개념이 됩니다 단지 병렬로 연결할 때는 양정보단 유량 증가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유량보다 양정 증가량이 많은 겁니다 그 점을 정확히 학습을 해두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펌프 부분을 별도로 보았습니다 펌프가 의외로 많이 출제되고 있죠 최근 흐름 상황 그래서 펌프는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 배지 급탕설비는 잠시 휴식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